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는 투안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수루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 봐요. 무슨 영화 볼까요? 전 다 좋아요. 수루 씨는 뭐 보고 싶어요? 전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청 앞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6시쯤 만날까요? 음... 6시는 좀 빨라요. 7시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시청 앞에서 7시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8시쯤 Ont sareekaot disc. 3시inky LAUGHTER width logical formal 아 norte 전망 과 이걸 불